박광호 탁구계의 밑에 주승민 선생님을 꼬집합니다.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팬 홀더라고 해서 팬을 잡는다 라는 식으로 해서 팬 홀더인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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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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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통적으로 쓰면 약 쏘듯이 잡는다고 해서 쉐이크 핸드 쉐이크 핸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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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바람은 못 쏟네? refine 야 이거 자꾸 막상막하야 자 이제 백핀드 세 분 백핀드 너무 잘하시네 luv x 지금 우리 팀 이ис세랑 형 나도 아이스 부에이스 나 부에이스 smartphones 나한테 정리할 것 같다. 포인트. 네. 포인트에서 모자이 딱 나오는거야. 포인트에서 똑같이 잡고 자세 앞에 보고 그냥 허리로 치면 되겠고. 하나 둘. 기계야. 손이랑 같이 하는거야. 하나 둘. 왼팔 같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해볼게요. 벌써요? 여기. 기본인가요? 기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일단 그냥 앞으로 그냥 하라고 해서. 기계 아니야, 기계? 공 아픕니다, 저는. 근데 너무 좋은데 팔을 조금만 굽혀줘요.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죠.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형. 형, 공 많이 맞았다. 손가락에 공 많이 맞았다. 아이고. 야, 너, 너, 너. 백핸드만 해라, 정국아. 야, 홈런하지 마라. 오,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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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핀다,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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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다. 제가 방금 40개 중에 10개 쳤습니다. 저거 빨리 치는데. 다 홈런. 한 번 해볼게요. 오, 싱크하다. 홈런 처음에 홈런 될 수밖에 없어. 좋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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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홈런 될 수밖에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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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업. 속도 업. 속도 업. 가자.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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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수룡이에요. 눈이 아파, 눈이. 자, 저희는 펜홀더인데. 네. 펜홀더를 잡으면 이벤트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아니야, 이게? 그대로. 백핸드는 진짜 잘해야 하는데. 그대로.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지금. 야, 다음, 다음. 아니야, 아니야. 다음 분. 아, 다음, 다음. 오, 돼요. 오, 돼요. 하나. 둘. 둘. 넷. 여섯. 옳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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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잘 됐죠? 아이고, 야, 안 나갔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지금 기술 중에 그렇게 치는 기술도 있어. 아, 그래. 쇼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볼을 공이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맞추느냐. 옆으로 돌아가게 맞추느냐. 밑으로 돌아가게, 뒤로 돌아가게 맞추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 하나. 옳지. 옳지. 좋아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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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하나. 오, reminds 아닌가요? 하나. 미치겠네. 오, 잘 안 된다! 하나. 둘. 진짜 어렵구나! 백 핸드 터지게 안 되네. 하나. 하나. 옳지, 그럼 죽에서. 셋, 둘. 셋, 둘. 밀어줘!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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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둘 하나 셋 그렇지 넷 나이스! 나이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겨라! 이겨라! 나 하고 있어! 유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뒷수 가면 아! 와아! 아, TK 2점! 2점만, 2점만! 20대 8 자, 매치 포인트인가요? 뭔가요? 매치 포인트죠 오! 흥분했죠? 흥분했죠? 오! 잘 끝나가? 아니, 서버가 너무 바뀌었지 야, 잘했다! 잘했어! 오! 잘 나가세요! 아! 뭔데? 뭔데? 자, 잘 가시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알아서 하시죠 오, 지금 지금 매너가 되게 좋다 야, 너네 괜찮다 이런 거 선생님, 매너 점수 있나요? 매너 점수, 이따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너 점수 나이스 야, 매너가 떨어졌네 박수 자, 파이팅! 파이팅! 플레이! 자, 오케이 자, 들립니다 자, 다시 쳐 자, 좀 김장감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김장이요? 김장감 멈추려면 그래도 한 3배는 변화해 김장 자, 갑니다 김장감, 김장감 문 없어버리고만, 남준 씨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잠깐만요 아, 정말 야, 우리 팀 다 지는 거야, 설마? 날카로웠어. 가시죠. 아 미치겠다. 이게 받기 쉬운 서브가 아닙니다 형. 이게 왜 저 회오리. 긴장감. 쪼!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건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바로 돼. 지민아 내가 볼 때 너 반대로. 자 다시 갑니다. 빨리 끝나는 게 없어. 우리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야 두 번만 왔다가 다 해봐. 이게 없는 생각과 달라. 갑니다. 하루 배웠다고 늘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진짜 미치겠다. 자 6 대 4. 나도 분량을 내고 싶은데. 김태형이 보고 있나? 아 지민아. 오버하지 말자. 네. 오오. 오오. 야 두 번만 왔다 갔다 했어. 다섯 개 받았어야 돼. 다섯 개. 오오. 나쁘지 않아 실력이? 게임이 너무 싱겁다. 있겠냐? 아세요 아세요. 배운 거 다 까먹었어. 오 받았어. 아 지민아. 남자가 기적의 역전 가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소심해요 소심해요. 야 선생님도 남준이를 응원하고 계시네요. 하하하하. 남준아.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남준아. 좀 받고 싶다. 끝났어. 미안해. 아휴. 남준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지막은 배운 서브로 조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 어. 미안하다. 왜 이렇게 못 참아? 에. 오 별잘다. 우와. 안 넘어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자 제이홉 할 수 있어 제이홉 파이팅 자 신나게 막히죠 형 갑니다 좀만 사살쳐도 될 것 같아 제이홉 바보 오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 자 좋았어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쳐? 쳐? 쳐이 치Mary 맨으로 지켜주세요 아 ‑‑ 형 너무 치사해요 grow 속이러다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어 왜 속 같냐 안 해 잘 날락해 안락한게인ад 어드래요 앙! 얘기하라고? 이 형 서브로 점수 다 까먹겠네? 우와, 리액션. 우와, 리액션.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서브 넣을게. 이걸 봐도? 이걸 봐도? 야, 이거 배운 거 다... 혹시 여기만 탁구공 무게가 다른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 저기만 한 5kg 되는 거 같아. 이렇게 배운 대로 갑니다, 배운 대로. 뭐야, 저게? 저게 아닌데. 오! 오! 그래, 이제 탁구 같긴 하네요. 재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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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여기 약간 안전빵 두 형이야. 약간... 살살, 살살. 힘 좀 빼, 재현. 너야? 이거 힘이 들어간다니까. 살살. 좋아. 진짜 좋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진영이. 서브는 배운 대로 하란 말이야, 배운 대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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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뚝 떨어진다. 재현, 천천히. 지금 좋았어. 아직 여유가 있어. 배운 대로. 자, 봐봐, 봐봐. 배운 대로. 아... 너무 됐어. 힘들어. 힘들어. 잘 배우셨네요. 힘들어. 네. 갑니다. 자, 봐봐. 자, 봐봐. 자, 봐봐. 자, 봐봐. 오! 나이스. 괜찮은데? 야, 진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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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웠지? 누가 누가 부러웠지? 누가 누가 부러웠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재현. 배운 거 그대로 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기만 중력한 4배 아니냐고, 지금. 형, 형. 배운 거 왔어요, 배운 거. 자, 이제 제대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은 무리하게 스매싱을 절대 안 해요. 아니, 아까 잘 했는데. 아... 재현. 서브도 안 돼. 와, 형. 방심하다. 저런 양한테 지지 말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컴다, 컴다. 승부가 너무 빨리 끝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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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아, 잘 되셨어요. 승부야, 승부. 승부가 너무 빨리 끝날까 봐. 이제 그만 줘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그렇지, 그렇지. 나 당황이 있는데도 이긴다, 야. 와, 진짜 신기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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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메신포인트, 메신포인트. 기다려 봐, 기 좀 모으고. 온기 조식사원.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비변하지. 야, 뭘 갑자기 들어가. 갑자기 들어가. 어, 내가 부른 submachineDMH. 내가 아직 없나 봐, 기 좀 모으세요. 형님, 우리, 우리. outra on the team. 형님, 우리. 이제 우리 전공포함으로 갑시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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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자, 이 점 먼저 하는 사람이 이게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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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나는, 나는, 나는. 너와, 나는, 나는, 나는. 자, 역전 할 수 있다. 역전 한다. 한 번만 더 이기지, 한 번만. 형이자 그만 줘요. 아니 뛰어, 뛰어. 아니 뛰어, 뛰어. 아니 잠깐만, 솔직히 너만 뛰지 않나? 좀 이렇게 일해. 이긴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 너무 다 힘들어, 오케이. 다시 해, 다시. 어? 아우, 오케이.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뭐야. 자, 여러분들, 패자 보았전입니다. 이거 맞히면 올라가는 거예요. 2번 맞힐 수 있겠다? 이건 하겠지, 설마. 아, 2번이야? 설마. 2번 게임, 2번. 아, 맞았다. 아우, 1점. 오케이, 오케이. 야, 너는 할까부터. 야, 너는. 나 맞은 줄 알았어. 야, 정국이 간다 보다. 남진 2개 다 맞힐 수 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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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야. 야, 그냥 랠리보다 이게 더 막 긴장감이 넘치고 막 이런 거.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야. 야, 남준아 가자. 오케이. 오오. 남준아 가자, 남준아 가자. 나 가냐? 남준아. 아름 가자. 나 그냥 가자. 아름 가? 꼬아. 꼬아! 꼬아. 꼬아.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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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래 올라갔어. 와, 좀 가네요. 자, 넷. 가위바위보. 뭐야, 허비 형이랑 남편이 아니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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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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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천천히 좀 해주세요, 천천히. 오, 오. 들었어. 야, 서버 뭐야? 뭔 서버야? 자, 오케이, 오케이. 와, 팀이. 괜찮습니다. 이제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오. 오. 이거 서브게임으로 가는. 서비스에서. 2대2 동점. 이게 꺾어야 되구나. 지민아. 아, 잠시만요. 오, 예. 이거 16cm. 뭔지 16cm. 와, 지민아. 잠깐만요. 아, 네. 야. 모든 걸 내려놔. 지금, 지금 다른 짓 할 때 지금. 서버권 여기에요. 서버권 여기에요. 할게요. 와. 오. 날카롭다. 서버가. 어. 지민이 잘해. 못 이기겠어, 지민이. 저런 것만 안 하면 좋겠어. 여기 뒤에 얼굴 나와요? 엉덩이밖에 안다. 카메라 등치고 있어서. 저 얼굴이 나와야 하는데 진짜. 태형아 어렵지? 스톱을 날카롭다. 5대3이야.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어. 뼈라면 할 수 있다. 제가 침착해. 제가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태형아, 너가 우리 1등이잖아. 긴장하지 마. 너가 우리 통이잖아. 왜 나보다 내 인사 만난다고 했지? 웃긴 그림 아니야? 100점 내기하냐? 그렇지. 태형아 할 수 있어. 멍 때렸어요. 할 수 있어.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 항상 그게 문제야. 똑바로 해, 그래. 좋아. 좋아. 오, 야. 시민아. 이제는 어려웠어. 뒤에 승기는 건너갔다. 오. 오. 좋았다. 좋았다. 파이팅. 이기고 있어, 시민아. 오. 엔치. 아, 아깝다. 잘 쳤다. 이런 식으로 점수할 수도 있구나. 우리 동네. 서브 자랑. 네트.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9-6. 자, 두 점만 더 내면 지금 나갈 수 있겠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10-7이에요? 침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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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10-6.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다.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할 수 있어. 하하. 휴닝이 pounds 투스. 투스. 힝스. 형아, 보여줘. 불법 드릴완샷을 보여줘. 오. 백핸드 회전. 오. 다 쓰고 있죠? 역시. 역시. 오씨 죄송합니다 역전극 태형이가 집중력이 너무 좋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다 해보 다 해보 이길 줄 알았다 남준아 내가 봤을 때 호빈은 방심할 때 노려야 돼 호빈? 플레이 태형이 뭐야? 큰일 나는데? 남준아 그냥 얍삽하게 하자 우리 이 형 연기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기대 중이야 나 한 번 할 수 있어 아 방심했죠 왜 그러지? 제이형 제이형 이겼다 안돼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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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오 오 오 우와 오 오케이 세이형 잘하는데? 마지막 깔끔하게 오 오 안돼 병들어 할게 병들어 오 영국 넉넉한 낙지 오케이. 세방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들. 세방이 형 서브가 낫더라고요. 자, 갑니다. 오케이. 재용! 재용! 조금만 보내더라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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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용, 뭐해? 일단 세명이. 아... 이게 뺏긴 게 잘 안 되네. 뺏긴 게 날카로웠어, 뺏긴 게 날카로웠어. 날카로웠어, 뺏긴 게 날카로웠어. 멋있다. 재용.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방금 상대의 허브 찌른다. 천천히 와가지고 뺏긴다. 살금살금 가서 뺏긴다. 뺏긴다. 이렇게 치고 갔어. 아주 폐로를 세게 찔렀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고양이 서브, 고양이 서브. 고양이 서브. 고박! 고박! 자, 이번에 지평을 때렸죠. 살금살금 가서 뺏긴다. 아, 진짜. 저 형 탁구공만 무게가 달라. 이거 웰친데, 나름? 럭키 가이. 자, 이혼의 여신. 날카롭죠? 오케이. 이건 잘 맞았다. 제이홉. 야, 제이홉 1등에? 제이홉, 토끼 서브. 토끼. 사살. 형! 형,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감사합니다. 제이홉, 아니요. 우와. 이건 또 뭐야. 원출 구나다. 우와, 저거 좋겠다. 와, 저거 줘야겠다. 우와, 저거 줘야겠다. 와, 저거 줘야겠다. 대이홉, 대이홉. 모른다? 이게 왜 ه나?! 뭔데, 이거?! 와, 이게 기술이야, 기술이야. 대이홉. 자, 이거 왜요? 약간 펌이 생긴 것 같아, 거기. 거의 지구 던지기야. 거의 지구 던지기야. 뭔데? 뭔데, 이거? 이게 기술이네, 기술이야. 재협, 거의. 자, 이거 왜요? 약간 펌이 생긴 것 같아. 거의 지구던지기야. 오, 잘 봤다. 오, 잘 봤다, 이거 잘 봤다. 왜 안 되지? 굿굿굿. 재협. 그래도 결승전답게. 이거 한 번 지나면 재협 서브다. 오케이. 재협 서브 온다. 자, 나왔다. 태형이 등장하는 거 봐봐. 어느 때보다. 재협, 지구 던지기. 오, 잘 봤다. 잘 봤다, 이거 밖기만 하면 되는데. 침착하게 밖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아니, 형 포핫 던지기가 아니에요, 이거. 밖기가 안 돼요, 밖기가. 자, 선생님 혹시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서브를? 배운 대로? 아니, 저런 거 이상으로 아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이 있어요. 창조, 창조. 창조. 아, 재협. 아, 재협. 자, 질작한 일이야. 역시. 좁을 수 없는 실력차. 야, 왔다. 재협 서브. 아, 이제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와, 여기가 제일 재밌네. 그래도 그림은 좀 나온다, 야. 그래도 얻다. 이거, 이거 뭐예요? 와,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건 아니고. 어머,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자, 9대9에요. Thank you!ılar 10 대구입니다, 10 대구. 이거 재엽이 잡아? 주수야? 주수야? 주수는 누가 할 것인가? 왔다 재엽 서브 베스트 포인트 정말 웃기다 한 번씩 왜 이끄지? 이끌다 고생했어 지루한 경기 보시면서 저랑 이제 태형이랑 우승자랑 한 게임 할게 진짜요? 네 우승자랑 핸드캡 좀 주세요 태훈아 할 수 있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저희 옆에서 그냥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의 핸드캡을 골랐습니다 아 숟가락이야? 이거는 솔직히 어려워 와 진짜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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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이 정도 하셔야 해요 선생님 숟가락으로 하신대 아니 국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뭐야 숟가락은 넘어야겠다 숟가락은 넘어야다 숟가락은 넘어야 narr 숟가락은 넘어야 돼 숟가락은 넘어야 해 숟가락은 넘어하고 그 정도? 이렇게 비슷해? 주걱이 약간 재미있을 것 같은 것 jeune 이게 재미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비주얼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주걱은 어렵다 오 주걱 오 주걱 쉽지않아 오 와아! 그만큼 낫을게! 자 게임 가시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지금 금메달 리스트인데 지금 자 여러분 카메라 안나오니까 그런거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손발이 묶인 금메달 리스트와 저희 팀 내 1등. 자 손발이 묶였죠, 그쵸 지금. 아 태형씨, 태형씨 이거 모릅니다. 아아! 네! 자 점수 점수! 잘 넘기금만 해도 되거든요. 네, 점수 올려주세요. 네, 점수 올려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올려야죠. 태형이 여기 있으니까. 그 사이에 태형이가 한 번 더 이겼습니다. 자, 연습입니다. 아니,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연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없죠? 이게 고무가 아니라서 스킨이 안 번거네. 잠깐, 잠깐. 그게 어려울 텐데. 아, 이승민, 어? 태형 씨. 이기는 날이 옵니까? 이번 판 이기면 선생님이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우리 이겨야겠다. 체크가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계약서 갔다 오세요. 아,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조금 불러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있으면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오. 오. 아, 선생님. 첫 특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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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당황하셨어.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스피링이 안 들어가니까. 2대3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까지 경기 모릅니다. 선생님. 그렇죠. 마지막까지 게임 모릅니다. 선생님, 서브. 마지막까지 게임 모릅니다. 우와, 대박이었다. 우와, 대박이었다. 선생님이 바꾸셨다. 자, 매치 포인트니까. 태형 씨.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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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형아. 10대5. 아니야, 괜찮아요. 매치 포인트야, 태형아. 체육관. 체육관. 자,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자, 둘. 지금 백핸드로만 하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로만 하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로만 하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로만 하고 계세요. 야, 선생님 겁먹으셨어, 방금. 선생님 계속 받아주시다. 깜짝 놀랐어요. 아,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태형아, 긴장해, 긴장. 괜찮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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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체육관. 아깝다, 자그런. 체육관.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놀랬잖아. 들어올까봐. 아, 진짜 아깝다. 체육관. 우와. 체육관. 우와. 체육관. 우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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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형색 수람주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야. 잘하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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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치전. 꿀치전. 이 탁구공을 다 줘야 되는. 두 분. 네. 진영. 진영과. JK. JK의 대결입니다. 아니, 뭐 제가 준 거 아니니까 탁구공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행운의 여신이 이 탁구장을 축복합니다. 네. 행운의. 인사하시고. 자, 인사하세요, 인사. 인사하시고. 아, 좀 비겁하게. 아, 좀 비겁하게. 자리가 아프군요. 으아. 자, 여기 다 치워야 됩니다. 자, 잘 배고. 해보. 뭐야. 자, 서브, 서브. 두 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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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JK. 잘 봤어요. 저, 저 뭔가 비열한 저 서브를 막아내고. 오. 종고아.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1대1. 이 체육관을, 맏형이 치우느냐. 막내가 치우느냐. 하극상이냐. 안 돼! 하극상 쪽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맏형이 치워야 웃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쏘옥 뭐지? 네트야, 네트야. 아까의 전국이가 아니야, 지금. 네트야, 네트야. 잠시만. 이거 마치 프로 아닌데? 자꾸 칼로 채 썰 듯이. 오! 야, 이거 최고야, 이거. 자, 이렇게 적용 수면 다 알아요. 너 뭐 한 거야? 방금은 중력이... 방금 포함하고 앉았다. 대유업 정법으로 가야겠다. 지구멍들기! 둘은 끝까지 쑤세요, 제대로. 야, 이거 어렵네, 대유업. 어렵죠, 형? 어렵죠, 형? 어렵죠, 형? 진짜 실사하다. 아니야! 아, 이렇게 하고도 못 이기나요? 진짜! 추아가 추아해! 좀 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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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오케이. 아, 추운 날이구나. 몸을 날렸는데! 꼴찌는 명한다. 자, 8 대 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거 랠리가 안 될까? 우리 둘 다 못 쳐서.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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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요! 야, 야! 나 공 줍는다, 찐형! 자, 10 대 4, 10 대 4. 아! 아! JK 씨, 마지막인데 그 스킬 명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세리머니 같은 거 뭐 불꽃, 회오리, 슛이. 회전! 회오리! 슛! 오! 오! 마지막에 뺨을 때려버리네, 그냥. 아, 아프네, 야. 오늘 꼭 배워봤는데, 오늘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 가장 소질이 있으신 분. 자, 소질이 있는 분. 소질이 있는 분. 우승이나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1등, 1등 너무 잘했는데? 근데 우리 B 씨가 너무 잘하셨고요. 그쵸.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제육. 어, 진짜? 야, 제육. 제육 서브가 죽였어, 서브가. 확실히 아무나 지고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국 씨랑 우리 진희 씨도 이렇게 자세나 수출이 너무 빨라졌고. RM 씨랑 우리 진희 씨도 너무 잘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탁구도 이 안무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가? 단일하고. 사실 정말 그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선생님 정말 레전드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한참 TV 앞에서 그 초등학생 때 볼 때 이제 너무너무 되게 벅찬 마음으로 봤었고 약간 그래서 정말 연예인을 만난 느낌이었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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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시작! 시작! 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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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왼쪽으로 뿌리고 있어.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라켓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아! 제니씨 여기 있고요. 아, 제니씨. 여기 있고요. 아, 제니씨. 여기 있고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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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영. 아, 아직 남았네.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앞에 다 치웠었는데 이상하다. 쟤들이 뿌렸어. 다시. 원상 바뀐다, 형님. 야! 야! 이제 그만 뿌리자, 이제. 얘들아, 그만 뿌리자. 죽고 있다. 타코 진짜 재밌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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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은iren,,'- 찾기기위원, 감사합니다.